아, 다리... 다리... 들어오기 전이구나 네 기다리겠다가 다리 들어오면 잡을까요? 네 저기 다리 초입이 있다 집에 소네, 집에 소네, 집에 소네 집에도 있구나 아... 뭐요? 조차는 뭐요? 아, 다리가 왔어요 다리가 왔어요 다리가 많았어요 쟤네 어차피 넘어올 땐데 쟤네 잡고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, 반대쪽도 들어오면 쟤네 어차피 넘어야되면 차 타고 들어올 확률이 있을까요? 차 타고 들어올 확률이 있을까요? 차 타고 들어올 확률이 있을까요? 차 입구에서 들어오는 거 잡으려 했거든요 차 입구에서 들어오는 거 잡으려 했거든요 차 타고 들어오는 거 잡으려 했거든요 탄반이 뒤에서 봐줘요 네 차 타고 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막난이 우리 뒤에도 있었네 오 지갑 흑 흑 으흑 고수고수 지금 가봅시다 여깄어요 여기 적어 옮은데 집으로 잘 잡고 바뀌면 올거니깐 잘라받을 줄거에요 3명 저 지금 다소를 줘야 돼 일부러 붙어주세요 앞에 닥쳐야 돼 나도 바람이 안 났다 어이씨 뒤에 뒤에 있다 뒤에 어이씨 양각인가? 뒤로 빼 3번 짐 뒤로 빼게 내가 쏠탄을 찍게 뒤로 4번짐 2번짐 부터 상방시간부터 2번짐 2번 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가 어디가 왜 아이스 기가 막히고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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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